네, 안녕하세요. 시원한 통합과학 김시현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2024년에 어떻게 개정통합과학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커리큘럼 가이드 안내 영상입니다. 자, 우선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김시현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과 개정통합과학으로 먼저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가이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왜 개정통합과학을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가 한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2022 개정교육과정 자체가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통합과학의 내용 자체에서도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개정통합과학이 뭐가 됐어요? 수능과목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통합과학 내용을 보다 더 꼼꼼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예비 중3인 상황 속에서 이 개정통합과학을 미리 공부라는 상황이다 라는 걸 가정하고 감안하고 커리큘럼을 구성해 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첫 번째로 엑손이라는 강의로 시작을 할 거예요. 가장 기본 개념 강좌고요. 이 엑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개념을 학습한 뒤에 인트론이라는 복습 강좌로 넘어갑니다. 엑손도 인트론도 마찬가지로 개정통합과학에 있어서 통합과학이 1, 2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이 엑손과 인트론 모두 다 통합과학 1, 2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트론까지 마무리가 되면요. 여러분들 여름방학 즈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겼을 때 제가 시원유명이라는 중학과학 개념 강좌를 개강을 할 거예요. 물론 이 강좌에서 모든 중학과학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학습함에 있어서 좀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강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엑손 심화라는 과정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심화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강좌가 바로 이 엑손 심화 강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각 강좌별 좀 더 상세한 설명 준비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엑손이라는 강의입니다. 이 강좌는요 통합과학의 가장 기본 개념 강좌고요. 제 시그니처 강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엑손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은 꼭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엑손이라는 강의에서는 개념만 다루고 있지 문제풀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엑손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만큼은 꼭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엑손을 너무 빠르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을 완벽히 이해했나 조금 고민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엑손 통합과학 1은요 12월에 개강을 해서 2월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요. 엑손 2는 5월에 개강해서 7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빠르지 않게 준비했으니까요. 저랑 같이 템포 맞춰가면서 끝까지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저 그럼 개념 복습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선생님이 강좌로 따로 구성했어요. 인트로운이라는 강좌고요. 개념 복습 강좌입니다. 여러분들이 엑손에서 배운 개념들을 꼼꼼히 복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빈칸이나 OX, 서술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한 강좌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1을 수강한 마무리가 될 때쯤 인트로운 1이 개강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2를 마무리할 때쯤 인트로운 2가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랑 끝까지 개념 복습까지 해나가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제가 얘를 굳이 따로 구성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개념 복습까지 하면서 꼭 모든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선생님이 따로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름방학에 개강이 되는 시원유명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이 강좌에서는 중학과학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통합과학과 연결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얘를 굳이 구성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중학과학을 모두 마무리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나 혹은 중학과학을 끝내긴 했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따로 구성을 한 강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여름방학 즈음에 개강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커리큘럼 가볼게요. 엑선 심화라는 과정입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엑선과 인트론을 모두 다 끝냈다는 가정 하에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내용을 다 배우고 나서 어 나 조금 더 어려운 거 배우고 싶은데 아니면 나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 라는 친구들이 들으면 좋은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후반부인 9월 즈음에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 강의도 너무 볼륨 커지지 않도록 잘 구성했으니까요. 혹시 들을 친구가 있다면 저랑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커리큘럼 가이드 마무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시간 조금만 더 쓰고 마무리할게요. 우선 제가 조금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지금 통합과학을 공부한다는 건 이미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보다는 아 나 지금 통합과학 완벽히 공부해 나가고 있어 나는 나 스스로의 다짐이 들 때까지 조금 꼼꼼히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시험을 보고 수능을 볼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통합과학에서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원한 통합과학 김시현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